엽서와의 정 엽서와의 정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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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우리가 다 이겼어요 여리 별 별란 별란 별 다른 등급 시 약이 애는 여기서 살겼네 진짜 절대 벌칙이야 봉제 뭐 더 뭐анные 뭐 어려워 아 으 그래가지고 확인의 파이팅! 왜 이렇게 영원히 고집해? 왜 그렇게 영원히 고생해? 고생, 고집 다 비슷한데 그러니까 남준이가 정강이 쳐서 아팠어요? 거기 다 고가 들어가는 거 안 하네? 와 나 진짜 모르겠네 바보가 없다 이 정도면 봤어요? 근데 여기 카메라 감독님들하고 뭔 죄냐? 지민은 약간 문명이랑 멀어진 느낌이잖아 지민이 약간 포기했는데 지민이랑 땀 쫙 빼겠는데? 내가 볼 때 아 저 줄걸 이거 순서를 잘 정했어야 돼요 아 근데 쟤가 마지막에 들어가도 어차피 지른 거잖아 그치 그래서 쟤는 덜 고통받잖아 나는 안 고통받으려고 진짜 그대로 끝나는 거잖아 어차피 끝나는 거라네 나 근데 허비형도 만만치 않게 몰라 아 둘 다 문명에서 가장 멀어진 두 명이잖아 이거 내가 봤는데 여기서 게임 안 끝나 저희는 줄은 진짜 문명에서 좀 멀어 힌트를 계속 줘야 돼요 고생으로 할까요? 아 너 하나만 알려주세요 그냥 고생 편사 몰라요 어차피 고통 아 너 왜 그렇게 영원히 고통받아? 그냥 복스럽게 세상 편하게 살지 뒤에는 맞았어요 왜 그렇게 영원히 고통받아? 그냥 어떤 세상? 어떤 세상? 복권? 복자? 복, 비지 예? 비지 비지? 바쁘다 바쁘다 와 나 지금 우리 아까 못 맞은 거 맞나? 아니 아니 비지랑 복이랑 무슨 상관이 있죠? 아 이것도 우리 추측한 거잖아 우리도 별다 할 줄 이런 거는 뭔가 아니 넌 추측이라도 가능하잖아 우리는 추측 추측인데 형 그러면 그거 맞혀봐요 곧 끝날 뭐? 곧 끝날 곧 끝날다고? 곧 끝날다 고생 끝이 낙이 온다 뭐 이런 거 아니야? 오 맞아요 아 왜 그렇게 영원히 고통받아? 그냥 복잡하지 말고 세상 편하게 살지 김석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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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그렇게 영원히 고통받아 해? 그냥 복잡하게 살지 말고 세상 편하게 살지 오케이 오케이 팔아야지 아니에요? 와 김민희 주워 먹었어요 야 팀은 팀 명을 얘기 안 해도 추억을 써 야 얘 얘 얼굴 봐봐 와 괜찮아? 야야야야야 수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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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이거는 이긴 팀이 뭔 거잖아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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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아니야 이건 뭐 이거 이길 수 없는 거 꿀맛이죠? 꿀맛이죠? 어? 야 이긴 팀 태형이 들어가야 되잖아 어? 태형아 할 수 있지? 곧 끝날? 곧 끝날 곧 끝날 곧 끝날 곧 끝날 정답을 아시는 분 팀 명을 말씀하시면 돼요 아 김석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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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 사람 바이 사람이긴 한데 여름엔 아이스 아메리카노 정말 와 이거 모른다며 어 야 시가양 바로 나와 야 이거 모른다며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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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석진이 형 만들어 아니 근데 저거는 너무 쉬웠어 뭔데 난 사바 사바사이긴 하지만 여름엔 아직 석진이 형이 왜 다 이거 쉽네 이건 쉽다 아 아 너 왜 그렇게 연구해 그냥 복세 복세 편살 편살 하지 아 이거 너 왜 영원히 고통받니 복세 편살 이거는 아 이거 아 이거 뭐 들어 아 복잡한 세상에 편하게 살자 복세 편살 이거요 어 난 진짜 너무 쉬웠어 진짜 하나도 하나도 몰라요 진짜 졌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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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석진한테 졌어 김석진 이거 생일선물이야 와 큰일났다 잠깐만 어떻게 생일선물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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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초 초크초크가 뭐야 너같은 수부지가 뭐야 수부지? 아 수산 뭐지 이거 생일선물이야 두근두근하니까 너같은 철부지한테 좋을 거 안돼 뭐지 수부지? 와 유희야 난 이거 모르겠어 나는 콜라 나 한입만 한입만 우리 혼자 열심히 풀다가 니가 뭐 다 다 풀이하고 힌명 얘기 안하고 계속 풀이하고 있어가지고 김석진이 형 이거 들고 있어 봐봐요 한입만 먹을게요 한입만 먹을게요 한입만 먹을게요 초크초크라는게 초크초크라는게 그거를 발음을 한번 이렇게 빨리 해보자 초크초크 아 아 초크초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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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같은 수부지 아 수부지가 초크초크 뭐예요? 알려줘요 한입만 안돼 안돼 왜왜왜왜? 나 그 밑에 꼴 몰라서 모르겠어 그 밑에 꼴 몰라서 안되겠어 초크초 한번 알려줘요 나도 올라와 수부지 너가 나 춤 가르쳐주니까 이거까지 알려줄게 촉촉하니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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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초크초크인데요? 초크초크 발음 빠르게 해봐 촉촉 촉촉하니까? 와 너같은 수부지? 이거 수부지 줄이 말이에요? 아 이거 생일선물이야 촉촉하니까 너같은 수분 부족 지성인한테 좋을걸? 와 아 재혁 어? 야 진짜 처음 보는 말 나왔어? 처음 보는 말들밖에 없어요 무슨 말이네 아 진짜? 수부지 수부지? 재혁 나 처지 의생 못 맞춰놔 나 진짜 모르겠어 나 하나도 모르겠어 나 재혁이랑 같은 팀이야? 네 나 재혁이랑 같은 팀이야? 응 아 그렇네 우리 끝났어 게임 우리 네 분 다 들어갔어 세 명의 팀은 성공하셨으면 안 들어오셔도 돼요 우리 끝났어요 문 닫아주세요 나도 알고 싶어 이제 끝났어요 게임은? 호석이 형 호석이가 나가야 돼요? 호석이 형 호석이 형 호석이 형 호석이 형 렛츠고 자 강직인이래 강하고 강한 직장인 직장인이래 강한 직종인간이래 와 그 사람 일단 눈을 보는 알아 누가 물어보진 누가 물어보진 않았는데 알려줬어 그 사람 강직인이래 강력 직접 인간 뭐 이런 거 아니야? 그럴 거 같은데 되게 단순한 말인 것 같은데 그니까요 그 사람 단순한 단어 사람 호석 직장인간 뭐지? 와 해봐요 이거 이거 생선이야 네 이거는 초크초크하니까 너 같은 수부지한테 어울려 초크초크 나 깜짝 놀랐어 이게 뭐야 이러면서 내가 맞힌 게 신기해 초크초크? 너는 생일선물이야 생선 생일선물이잖아 뭔 어법이야 이것은 생일선물이야 생선이야 생일선물이야 너한테는 초크초크는 약간 촉촉 같은데 그치 너한테는 촉촉하니깐 너 같아 수부지한테 딱이야 수부지? 어 나 거기서 막혔어 직장인 같아 강한 직장인 강한 직장인 강한 직장인 강한 직장인 거울졌다 해봐 그럼 강한 직장인으로 해서 네? 단어 단어 직장인이래 누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알려줬어 단어 직장인이라고? 그 사람 강한 강사 아니에요? 강사 직장인? 뭐 이런 거 아니에요? 그 사람 강사 직장인 말이 안 되잖아 강아지 직장인 아 그 사람 강아지 주인이네 이거 주인이네 강아지 직업 인간? 약간 우리 어릴 때 막 시월드 같은데 막 늘려 쓰던 약간 그런 느낌인건가? 수부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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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수부지가 물건이에요? 이게 뭔데요? 그 힌트라고 물 수분 지성 부 부 수부지 수분 수분 자 수분 부족 지성 왜 왜 줄이는 거야 수부지 같은 거를? 강 띠 강 띠 강아지 강아지까지 맞아요 강아지 직장인 뭐 강아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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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담당 직장인? 강아지 강아지를 직접 키우는 사람 강아지도 맞았고 직장인도 맞았어요 강아지를 키우는 직장인도 강아지를 키우는 직장인도 그 사람 강아지를 해 에이 그 사람 강아지를 키운 직장인이래 누구도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알려줬어 오 오 오 오 세영이 들어와 세영 들어와 세영 들어와 알았어 형이 금방 내보내줄게 걱정하지만 오 오 오 하나 둘 셋 세 등 세등학교 새로 등록해서 세영 등등해서 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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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헬퍼 아니야? 숙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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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숙소? 나 진짜 전혀 모르겠어 나는 난 신조어랑 거기가 모르겠어 나는 내가 푼 거 말고는 애들이 이야기해 주니까 하나도 모르겠더라 물자랑 맞으면 돼요 물자랑 맞아야 될 거 같아 지금 새로 등록 맞는 거 같은데? 새로 등록해서 새로 등교해서 새 학기 등록해서 새로운 등교해서 새로 등교해서 공부를 잘 못할 새 학기 내가 언제 학교를 가야 돼? 보충, 보충 수업 새벽? 응 아 새벽 등교해서 수학했어 에이 새벽 등교해서 수학했어 내가 수학이 약하잖아 에이 새... 새벽 등교해서 수학했어 내가 수학이 약하잖아 수학, 수학 정답, 정답 와 와 뭔데 뭔데 수학, 수학했어 3등에서 수학했어 감독님 이거 좀 드세요 감독님 이거 좀 드세요 와 진짜 야 강직인이 뭐야 진짜 무척 어린 줄 알았어 강직한 사람 보고 강직해 그래 내 말이 그 말이야 아 난 강력한 직장이고 별 거 다 나왔는데 아... 좋다 아... 아... 승리팀은 승리팀은 승리팀 승리팀 아 끼렀어? 아 이거 진민 때문에 이길 줄 알았는데 아... 자 다음 게임은 뭔가요? 마지막 게임은 모그스탄 밀레이 게임입니다 아... 승리팀은 승리팀은 ción 승리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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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승리 승리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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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결입니다 예, 두 손 자 도전 자, 도전 준비 시-작 카이바이 포 x4 카이바이 포 x2 creepypull 나 이런 편을 또 안 들었어 봐. 왜 이렇게? 없다. 와. 왜 이렇게? 야. 왜 이렇게? 돈. 왜 이렇게? 왜 이렇게 하면 돼. 왜 이렇게 하면 돼? 아아. 아 너무 웃긴다 진짜 그래 사람들 빨리 찬자 수영아 빨리 찬는데? 야 찬는데? 야 수영아 빨리 찬는데? 어 야 거의 각각 누우는데? 어 뭐야? 어 뭐야? 1작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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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기미방으로 3점 빠져x2 아니 아니 탈출해야 돼 탈출해야 돼 탈출x2 탈출x2 제가 나와야 돼 제가 나와야 돼 지금 막고 있어요 지금 막고 있어요 지금 수영아를 이용해야 돼 수영아 이거 어떻게 아 이거 같이 해봐 우리 같이 해봐 1 2 3 아 붙을래 야 옆으로 야 옆으로 1 2 3 아 이거 탈출 안 돼 형 이렇게 1번 더 맞아? 1 2 3 1 2 3 1 2 3 연습 게임을 시작하고 한번 더 시작합시다 자 연습 게임이어서요 지금 준비됐어? 아 멋있어요 아 그래 나 남자가 야 남자가 자 하우 그 아 익혁 아니 나 하단 베이직을 못해 그냥 아 하랍백이구나 나도 뭐해 하랍백이 아 배야? 아 배야? 유성진 팀 도전! 준비 시작! 가위바위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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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정말 정직하네 근데 가위바위보! 가위바위보! 나 진짜 못한다 가위바위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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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준비가 안 돼 야 빨리해! 빨리해! 가위바위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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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끊어 야 진짜 열심히 한다 아아! 야아! 이거 잘하고 너무 좋아요 너무 다 봤어요 내가 봤을 때 지민이 방법이 제일 좋아 이렇게 해야 돼 지민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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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준비하는 것 같아 어머 시작! 가위바위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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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! 가위바위보! 가위바위보! 진짜 가위바위보! 가위바위보! 아 지민이 오리그나! 가위바위보! 혹시있! 은혜야! 25초! 그치! 아 5초! 그래! 22초! 저게 니 히 멍장한게 안좋테니깐 그러게 무궁명태 이거 다행히 된거에요 자 스타트하고 있을텐데 하나 둘 셋 도전! 가위가위 포 하 빼기 가위가위 포 하 빼기 가위가위 포 가위가위 포 하 빼기 자 가위가위 포 하 빼기 하 빼기 아 가위가위 포 하 빼기 보기 просто 파 Crawford 사들 가위가위 포 하 빼기 가위가위 포 하 빼기 하 이거 왜 이러싶어 오 가위가위 포 계속 야 야 tua 야 가윤리 포 하 빼기 아 빼기 에 가위가위 außer 에 오 가위바위보 하베이기 가위바위보 하베이기 가위바위보 하베이기 가위바위보 자아악 아오 진짜 자아악 자아악 아오는 부분이 안 되잖아요 몸이 내려 몸이 내려 얘들아 파이팅해 얘네들이 엄청 빠른 거네 오케이 준비 시작 생각보다 오래 안이 있어 저기서 1분 40초 버티면 끝난 거 같아요 야 움직여도 1분 30초 버티신다고? 아직 안 돼요? 형 뭐 안 돼? 죽고 싶은 사람인데 나한테 태형아 화이팅 태형아 성분 버티면 이길 수 있죠 이겨서 몸 떴는데 응급식이야 신뢰하면서 태형아 이겼어 이겼어 태형아 이겼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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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지막 선물이다 야 이거 진짜 잘해 야 태형이 거의 뭐 거의 물이 아니야 아니 얘가 암풀을 진짜 기가 막히게 갔다고 폐활량이 엄청 좋아 진짜 태형이가 폐활량이 졸린 채 몰랐어 완전히 다 확인해 생사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야 진짜 안 뛰고 있지? 오케이 오케이 야 와 됐어 뭐야 망당 망당인 거 같은데? 아 있다 아 이제 절차겠다 그 막을 안 해 포맨은 물 많이 맞아 제이홉이 하나 빼야 돼 나 지금 물 안 맞는 사람이었구나 아 이제 집중해야 되네 하나 빼니까 집중해야 돼 물 맞으면 좋겠다 맘이 나 계속 나도 나도 맘이 나 자 자 우리 결과를 기다려 봅시다 아 이거 더 준 거 딱 들어갑니다 어 이 게임 중까지의 분석진 팀이 완승을 먹고 있으셨어요 완승! 9점의 점수로 완승을 먹고 이번 게임 릴레이가 최종 점수 10점을 드리기로 했어요 네 아니 근데 진짜 이걸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한 참사하는 분은 계시죠? 그거를 보시는 분들이 앞에도 게임은 9점이고 마지막 게임이 10점이라고 생각이 나면 대부분의 95% 이상의 사람들은 그럴 거면 앞에도 게임은 왜 하냐고 할 거예요 우리 암흑을 모르고 그래서 하지만 우리가 이때까지 50회 넘게 촬영을 한 걸 보면 다 역전승이 돼 아니 그래도 비슷한 점수로 갈아가야 2점 더 주고 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거 쓸 수도 있어요 아니 우리 우리 이 약속 숟가락은 네 우리 약속 숟가락은 자 사은팩에서 시간 너무 길어서 내가 미안 김석진 팀 1분 1분 1분이라고요? 1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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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1분 22초 그리고 A 팀이 79초 1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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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분 2분 1분 10대 와우 예예 역시 인생을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든 상상하냐 10대 뭐? 10대 뭐 정말 반발의 차이를 이겼습니다 몰아주는 게 한 판 하자 몰아줘야죠 그러면 그냥 윤기 몰아줍시다 갑자기? 아니요 물건을 받지 말고 실수하기를 해요 몰아줄 거야 아니면 그냥 몰아줄 거야 어떻게 몰아줄 건데? 장수? 눈이 뚝가 찼어 왜 이동불 하나 있대? 그럼요 원칙은 장수 해가는 장수 아까 했던 그 게임 있지 않습니까? 말투리 게임 춤 좋아? 춤 좋아 그거 할 거면 그냥 다 같이 맞죠 그거 할 거면 그냥 다 같이 맞죠 다 같이 맞죠 나 왜 몰아줄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다 같이 맞죠 그래 맞죠? 네 한 명씩 맞는데 그럼 한 사람씩 때릴 거잖아요 불러 적당 한마디 해주시죠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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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불러 불러 맞겠습니다 나오지 말면 되나? 네 한 명씩 맞아요 내가 한 명씩 맞죠 승관 형 RM이 가자 승관 형 RM 가자 승관 형 적당하면서 맞죠 당당한 인간답게 맞죠 조금만 기다려 볼까요? 나 누구 아니야? 형 가세요 나 빼고 해 나 빼고 자 승관 형 정국이 뽑아 자 우리 마태형은 역시 우리 막내가 가져야죠 좀 만 attire 정국아 기다려 아니 시키시키 아니 2만 더 됐어 내가 좀 버려둘게 나 가만있으셔야 됩니다 복싱하지 않냐 복싱하는 자세를 훌륭해 아마 2쯤 간거스 걸 다 갔으면 돼 다 갔으면 돼 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그만 두었어 이제 정확히 지윤 씨, 진영 지금처럼 늘 웃으면서 즐겁게 행복하게 살자 사랑한다! 아 잘한다! 사랑한다! 아 잘한다! 자 우리 지민이 지민이 우리 친구 한 번 해줘 형님 같이 해주시죠 같이? 어 진짜로? 오 두 개 다? 네 오 두 개 사랑해 동시에 엄마 대신 마시고 딱 사랑한다 하고 나 나 사랑한다 모르겠는데 사랑해요 형 자 SD mechanisms 자 지민이 뭐 무슨 말이 필요하시니까 첫째도 건강. 둘째도 건강. 셋째도 건강입니다. 항상 건강하게 활동하고 각 ждchw 합시다 네 1. 1. eta 시acular 씨가 많이 힘드나요? 아니야 아버지인가요 Heidiüne 씨? 바로가겠습니다 지민아 태호 씨 미안한데 제가 앞을 보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이번 스톡곡 Love Yourself 노래 되게 좋더라 세렌드 PD 콘서트 때 너 춤춘 거 되게 멋있게 나오더라 들어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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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콕콕콕으로 제가 볼 때 여기까지 들어왔습니다 우리 아직 여기까지 들어왔거든요 이미 순환에서 내려왔어 발표할 때 순환에서 발표할 때까지 나왔어요 정답 오케이 자, 결론적으로 뭔가 마지막에 우리가 이렇게 스토리를 거북된 해명 아, 이 친명 김석진이신 줄 몰랐는데 아, 그러니까요 쉽지 않은데, 김석진이신 이겼는데 좋진 거죠 친명 김석진이 있었지만 친명 제작진이 있었습니다 아, 진작진 그래서 너무 이겼는데 이겼다, 이겼다 이겼지만 잘 서왔다 아, 이겼다 아, 그래도 뭔가 오랜만에 싸워놔서 듣기도 했고 네 오랜만에 즐거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네 정말 재밌었습니다 자, 뭐 달려방사 재밌게 하죠 그리고요 자, 달려방사 나흣도 재밌게 됩니다 달려방사 축하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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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축하해요